그래야지 집 태우면 만원 어? 아니 내가 열심히 지은 집인데 잠깐만 3만원에 만원 조금 더 기다려 봐 집 태우면 만원이면은 4만원이고 태우기 싫은 척해 태우기 싫은 척 아 이거 내가 소중한 집인데 마이하우스인데 아 진짜 마이하우스인데 1시간 걸려서 만든거야 집 태우면 3만원 세우고 방종 기억으로 방종할게요 좋구에요 좋구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꿀잼 마크 꿀잼 마크 꿀잼 마크 꿀잼 이거 너무 재밌고 이거 너무 재밌고 이거 너무 재밌고 다시 나간다 다시 나간다 또다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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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